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콜리맨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누라랑 베란다 홍포차에서 먹을게 뭐냐 여기 삼겹살하고 꽃등심해서 여기 불판에 구워 먹을거구요 과일, 파인애플, 햄, 반찬까지 세팅이 됐고 오늘 마누라는 진로를 마신다고 합니다 진로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게 먹어봅시다 오랜만에 고깃값다 눈도 오고 바깥에 지금 부나요 이곳은 꽃등심입니다 이거 꽃등심이야? 네 햄 가고 소세지 가고 햄하고 소세지 똑같은 말 아니야? 아니야 아 회오리 실패 퀄칼칼칼칼 우와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와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응 국물 먹어봐 어때? 짱? 와 진짜 맛있겠다 육즙이 칼칼 육즙이 칼칼? 육즙이 칼칼? 응 으응 보이세요? 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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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잔 맞지 괜찮을까요? 소금잔 오 음 맛있어? 녹아 녹아? 진짜 배고파 짠 흑 아하 하이 그냥 먹어야겠다 찍어 먹어야 하는데? 참기름장 찍었어 개꿀 오늘 너무 열심히 해서 밥 먹고 이랬잖아 제 김밥도 있는데 제 김밥 파츠도 맛있고 참기름장 찍어 더있어? 찍어서 아! 자, 공감 먹어봐야 돼 아, 대전해 맛있지? 국물이? 끝내줘요 진짜 술을 못먹는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 나 너무 힘들게 안아버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쓰다 내가 써 안 보여 잘 보여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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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얼굴 막 쓴다 오늘 하하하하 지금 살거야 살이 왜 이렇게 맛있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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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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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제대로 익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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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오늘은 제가 일을 해야지 돼서 여러가지 일처리를 하고 왔는데 너무 바빠서 밥을 못먹었어 밥을 못먹었어 그래 샵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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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응 한번 들어봐 샵옹국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나발 불어버려 진짜 맛있다 인정 인정 너무 맛있어 조심해 끝내준다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뭐가 좋아? 응 공주 좀 많이 먹어 적살났다 적살났다 너는 자기 너무 쫄깃밖에 안먹어 쫄깃해 드실게 드실게 와 적살난다 생붓하게 먹어야 돼 생붓은 이만큼 남았다고 다 먹을거야 걱정하니 오늘은 응 응 시끄러워 갑자기 또 밥만 떨어지네 나 몰라 아니 아침에 입나서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또 음료수 먹고 음료수 먹고 나면 또 과자 먹고 과자 먹고 나면 또 사탕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그리고 우리는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과일 먹고 이상거 있겠어? 잘났다 잘났다 지질감 들어서 깨수 움직이네 진짜 팔 너무 아프다 진짜 딱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짜증나 짜증나니까 먹어야지 응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싶네 응 엄마가 짜장면 먹자 진짜 가서 먹자 술이 제대로 익었는데 방금 봤어? 혓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방금 썸네일이 나왔어 그거 하는게 생각해 나도 똑같이 생각해 긍꺼가 없거든 내가 어떡하면 배 떴겠어? 나 왜 뼈지 멋있네 근데 의자가 좀 나아주니까 단점이 있네 응 아휴 하금 나왔네 아무튼 오늘 마누라랑 소고기 꽃등신 먹으면서 간단히 저녁 먹방을 찍었는데 솔직히 진짜 맛있지? 응 너무 맛있어 저는 막걸리를 안 마시니까 텐션이 안 올라온다는게 아니라 병원생활 2주 동안 하면서 할아버지가 됐어 너가 어렸어 너가 어렸어 나 어제 일찍 자는거 봤지? 응 나 혼자 12시인가 난거 같아 막걸리맨은 바로 잤어 내일 10발 푸니까 막걸리 언제 마실수 있는지 물어보고 조금 더 텐션이 있는 막걸리맨으로 돌아올거에요 아무튼 저희는 남은 삼겹살을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먹을거야 안녕 안녕 이렇게 노말하게 찍은 적은 처음이야 말도 없고 뭐 먹어야지 뭐 아무튼 카트해 줘 응